안녕하세요 상상개발자에요. 오늘은 힙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힙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힙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먼저 보시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힙 정렬은 n 로그엔의 시간이 걸리고요. 또 다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.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. 그 과정은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맥스 힙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. 알고리즘 보시기 전에 혹시 파이썬 코드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제 기터브 가셔서 직접 소스를 보실 수 있어요. 자 어떻게 이 맥스 힙을 루트가 가장 큰 값이고 parent가 child보다 다 크죠. 6가 4, 2보다 크고 5가 1, 3보다 크죠. 즉 이 트리는 힙트리입니다. 이 힙트리를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정렬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네요. 첫 번째는 이 루트의 값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과 스왑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루트를 시프트 다운 해주면은 이 힙트리가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. 자 말보다는 보는게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. 한번 시작해볼게요. 루트가 7이고 마지막 노드가 3입니다. 스왑을 해줘요. 3이 되고 7이 되죠. 자 스왑이 완료된 마지막 노드는 시프트 다운에서 배제를 시킬 거예요. 그래서 배제하는 노드는 녹색 노드로 바꾸겠습니다. 자 시프트 다운을 시작할게요. 3하고 6, 5를 비교해요. 6이 가장 크죠. 그래서 6하고 3을 스와핑합니다. 자 시프트 다운 됐으니까 이 노드도 시프트 다운 해야겠죠. 3하고 4하고 2하고 비교해요. 4가 제일 크죠. 그래서 4하고 3하고 스와핑합니다. 자 이 노드는 자식이 없으니까 시프트 다운은 여기서 완료가 되겠네요.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. 자 루트하고 마지막 노드를 스와핑 해줘요. 그래서 1이 되고 6이 돼요. 자 그리고 마지막 노드는 또 배제를 시켜줍니다. 하고 시프트 다운을 시작해요. 1하고 자식인 4하고 5하고 비교해줘요. 5가 가장 크죠. 그래서 5하고 1을 스와핑 해줍니다. 하고 여기 있는 이 두 자식 노드들이 이미 배제가 됐으므로 시프트 다운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. 자 반복해서 루트하고 마지막 노드를 또 스와핑 해줘요.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죠. 마지막 노드는 시프트 다운에서 배제를 시켜줍니다. 그래서 자 이 루트 시프트 다운 해줘요. 2하고 4, 2를 비교해요. 자 4가 제일 크죠. 그래서 4가 루트로 올라가고 2가 시프트 다운돼서 내려옵니다. 자 시프트 다운됐으니까 이 노드를 다시 자식 노드 3하고 비교해요. 5는 끼지 않습니다. 이미 배제됐으니까요. 자 3이 올라오고요. 2가 내려갑니다. 2는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시프트 다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. 자 루트하고 스와핑을 해줘요. 여기 4가 되고 여긴 2가 되겠죠. 하고 스와핑 된 노드는 배제시킵니다. 자 2하고 3하고 1을 비교해요. 3이 가장 크죠. 3하고 2 스와핑 됩니다. 2는 자식 노드가 없죠. 얘네들이 이미 배제가 됐으니까요. 자 하면은 또 시프트 다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. 루트 노드하고 마지막 노드하고 스와핑해요. 1 3 배제시킵니다. 1하고 2하고 시프트 다운 해주니까 2가 더 크니까 2가 위로 올라오겠네요. 1이 됩니다. 자 루트하고 마지막 노드 스와핑 시켜줍니다. 1 2 수압했으니까 마지막 노드는 시프트 다운에서 배제시키고 현재 이 노드는 이제 자식 노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시프트 다운은 여기서 종료가 되죠. 루트까지 왔네요. 즉 힙소트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. 볼까요? 1 2 3 4 5 6 7 정렬됐습니다. 어레이로 보면 어레이 인덱스 0이 1인 값이고 인덱스 6인 값이 7 완벽하게 작은 값보다 큰 값으로 정렬이 됐네요. 이것이 바로 힙소트 힙정렬 구현 방법입니다. 소스는 여기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. 파이썬으로 제가 구현해놨습니다. 감사합니다.